이번 주말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 침대 매트리스를 우체국에서 집중적으로 수거하기로 한 것에 대해 집배원 노조가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사나 전국 집배노조는 어제 서울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진 침대 매트리스 수거와 관련한 현장 안전교육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안전한 수거를 위한 장비와 안전교육, 라돈 측정기를 통한 수거 인원 측정 후 결과 보고 등을 요구했으며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작업 중지권을 발동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제 오후 전국 12개 권역별 우정사업본부에서 수거작업자 안전지침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진행했으며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수거작업자들을 위해 리플릿을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또 18일까지 매트리스 수거 현장에서 수거작업자와 작업 현장에 대해서 방사성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